그니까 지금 내는 소리가 굉장히 보컬 생명을 잡아먹는 위험한 소리라는거죠 무슨 또 혹평까지 합니까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환불은 안되죠 아프리카 규정상 박근현도 안녕 내꺼도 안녕 다들 오시네요 그래도 혹평보다 혹평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 레슨 방송 하다보면 하게 돼있어요 어차피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슬퍼하시고 그런건 없죠 아 그럼요 뭐 그냥 자다가 베개가 좀 젖어있고 뭐 그러겠죠 자 어쨌든 자기소개를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입 음악 bj 유리양입니다 네 일전에 이제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에서 청담동 독거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드렸고요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막 음악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부족함이 많은 신입이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음 근데 왜 독거미에요 아 그거는 제가 정한게 아니고요 아 역시나 또 방송놈들 작가 네 작가님들이 저 그거 너무 마음에 안들어요 근데 그쵸 독거미가 왠지 저랑 안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순수한 양 같은데 네 네 확실이죠 일단은 뭐 일단 노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 아마 제가 오늘 이제 레슨의 그 내용이 다른 분들 레슨 할 때랑 조금 다르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오 네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노래를 잘 못하거나 기본 발성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거의 발성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노래 적용시켜주는 근데 이미 이제 저는 노래를 이미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발성 정도는 그냥 약간의 그냥 케어 정도만 하고 이제 노래로 들어가서 좀 더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노래자랑 콘텐츠 나와서 1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오우 너무 좋아요 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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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약간 그런 수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고급 레슨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레슨은 진짜 여러분 만약에 진짜 레슨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이 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우 오늘 진짜 그러면은 대박 방송이네요 뭐 이런 방송을 워낙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당근은 일단 끝난 것 같아요 당근 타임 안 아 근데 제가 그 싱어 프로젝트 때 이제 그 피드백 타임이 있었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피드백 타임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아 이 친구는 제가 한번 트레이닝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이 소리는 피지컬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해서 소리를 통째로 잘 뽑아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갖고 있는 걸 근데 여성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 이제 음악이 아 맞아요 요새 이제 좀 약간 가성틱한 노래들로 많이 하고 이쁘게 부르는 스타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뉴스쿨이죠 그게 네 맞아요 요새 이제 뉴스쿨 보컬과 약간 여기는 일단 올드스쿨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약간 거미나 네 맞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 좀 빅마마나 약간 그런 쪽에 이제 가까운 약간 올드스쿨의 볼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뉴스쿨인 친구들은 올드스쿨로 못 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올드스쿨인 친구들은 그 운용 방식만 조금 바꾸면 바로 뉴스쿨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휴 저 지금 점집 온 거 같아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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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네 맞아요 제가 딱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너무 정확하게 찝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올드스쿨이라는 거죠 약간 올드스쿨인데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녹음실이나 이런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다기보다는 무대에서 네 라이브 무대 그러면 저의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빵 쥐어주면 이게 아 이러면 이제 소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는 진짜 힘 보컬이거든요 원래는 힘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힘으로 노래를 부르면 또 이게 사람들한테 와 닿는 게 너무 이렇게 짜릿하니까 굉장히 무대 반응이 좋아요 요거를 제가 시청자레스니라는 거 할 때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대 보컬이거나 뮤지컬 보컬이거나 성악 보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톤에 취한다 그래요 음 내가 나오는 이 생톤에 내가 취해서 이걸 못 버리는 거야 음 마이크가 없든 아니면 마이크로 뽕어져 나오는 이 소리에 내가 뭔가 푸악 하고 나와야 아 씨바 오늘 노래 했다 야 이거에 취하는 거야 자기가 약간 뽕 맞은 것처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버려요 파워에 네 파워에 뭔가 이 시원하게 나온 것 같은 그 끝 맛에 음 근데 이게 결국에 보컬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음 음 이게 열창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흔히 이거를 아 열창 문화 네 이 열창 문화가 굉장히 보컬한테 안 좋은 문화예요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필드에 들어온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은 친구들이 이 열창 문화에 꽂혀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된 이제 약간 이 저같은 고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드럽게 혼나요 이제 음 어 지르지 마라 음 마이크에만 소리 내면 된다 어 음향이 다 받아준다 맞아요 맞아요 네 소리가 작으면 우리가 볼륨을 올리면 된다 정말 많이 듣는 정말 많이 듣는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올드쿨과 뉴스클과 뉴스쿨 네 이거에 지금 사실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방송을 이제 해야 되니까 뉴스쿨 공부를 해야되는데 네 네 그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이 열약한 환경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 사실 방음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음 제가 원래 부르던 발성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소리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발성이 바뀌었어요 음 요거랑 똑같은 고민을 가져왔던 게 저희 또 방송에 나왔던 우리 꿀차밍이란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또 했었었죠 아 네 그러니까 항상 뭐 노래방이나 아니면 공연장이나 뭐 합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노래를 학교 다닐 때나 네 학교 아까 나온 친구들은 그럴 때는 그냥 내도 내거든 앰프에다가 딱 질러내는 데다가 그쵸 그쵸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하라고 방에 딱 박혀서 노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손을 지르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죠 앞 뒤 양 옆 집에서 다 와 이사 가야 되죠 네 네 그렇다고 방음 부스를 하자니 돈이 어마어마해 천만 원 달라더라고요 거의 그 정도 될거에요 네 방 하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네 그 정도 들죠 원래 방음은 평당 15만 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 근데 방은 되게 작은데 제가 얘기하는 그 평당 15만원은 한 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평의 의미는 정육면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걸 하려면 15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평당 그러면 4평에서 5평만 하려고 해도 이미 어쨌든 이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걸 제대로 고치거나 이런 게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는 국룰이 있습니다 저희 방은 제가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입에서 국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애들이 채팅창에 써줄 거예요 무반주, 무에코 어떤 노래를 해드려야 되지? 저희 방은 일단은 무반주, 무에코고 문제점이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확 보이는 제발 이 노래 좀 신청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그거는 밴노래 또는 니 소식 저한테는 어려운 노래죠 제가 갖고 있는 야리야리하게 불러야 되는 그런 노래들 그런 걸 일단 살짝 이렇게 딱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듣고 그런 소리도 낼 수 있는지 그러면은 제가 이거 가사 하나만 제가 띄워드릴게요 니 소식 니 소식 이거를 한번 이번에 신청곡에 들어왔다가 깠구나 거의 뭐 이제 그 팬분들 반타작 날 뻔했어요 아아 자 그러면은 일단 무반주, 무에코 로 듣는 유리양님의 니 소식 이 마지막 소식이 되지 않을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 셋 그때의 우리 사랑 뜨겁고 치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 미움뿐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야 괜찮아질까 미련이 듬뿍 남은 하루를 보내 친구들과 통화에 우연히 들은 니 소식 다른 사랑을 시작해 잘 지낸다고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들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몇 키 잊었나봐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봐 나만 힘든가 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응원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BJ를 나쁜 길로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자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10분 안에 바꿔드릴게요 네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네 네 10분만 딱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 한땐 소중했었고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자 이런 소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 약간 이제 억지로 뒤로 보내려고 하는 소리 약하게 내갖고 가성처럼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소리 틀은 땜빙은 나와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뒤로 땡겨갖고 이제 소리를 불러버리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주 후드염에 잘 걸리는 소리입니다 아 킥킥 될 수 있는 네 자 우리 이제 자 여기 아주 좋은 도구가 하나 있네요 우리 마이크 되긴 하지만 자 우리 몸에 후드는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떼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떼었다고 했을 때 요 후드는 이렇게 앞으로 젖혀져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소리 쓰지만 이 후드를 억지로 뒤로 이렇게 해갖고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푹 움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우리 후드라는 이거는 문처럼 경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첩이 일로 열리는 문인데 자꾸 일로 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경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죠 상하죠 네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염증이 생기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성대염이라고 안 하고 후드염이라고 얘기하죠 네 후두뼈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올라온 게 성대까지 붓게 만드니까 후드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내는 소리가 굉장히 보컬 생명을 잡아먹는 위험한 소리라는 거죠 아 잘못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만 이 소리를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낸 소리를 자꾸 내고 있는 거죠 자 요 소리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소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호흡이 나오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말을 잘 이해해보세요 한국말이니까 네 호흡이 나오니까 네 그 말은 소리는 뒤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리를 다시 한번 내보실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한땐 소중했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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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버린다는 거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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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을 더 세게 불어보세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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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충분히 소리 나오죠 지금 근데 이거 너무 가성이지 않아요? 자 그거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일단 요거를 좀 이 몸을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로 썼던 원 투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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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면 목에 부담이? 없죠 없죠 자 부담이 없는 대신에 본인이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가상이잖아요 네 라는 소리죠 근데 이 친구들 소리 어떻게 내요? 근데 댐핑이 있던데? 그걸 만들겠죠 이제 제가 근데 이 친구들의 소리 딱 기반을 들었을 때 진성 같아요? 아니요 아닌 거 같죠 딱 들고 계셔도 네 도대체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친구들도 올드스쿨을 공부했다면 올드스쿨을 냈겠죠 근데 도대체 그럼 뉴 스쿨 소리는 무엇인가 네 어떻게 내는 것인가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성대라는 게 결국에 지금 이렇게 냈을 땐 걸구침이 없죠 성대 그냥 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빨대 불어놓는 것처럼 그냥 불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댐핑이 있는 소리라는 건 뭐냐 이렇게 성대를 건드려요 댐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우리 방송 보는 분들 대부분 거의 남성분이겠죠 우리 남성분들 다 알고 있는 최고의 만화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이 만화책을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슬램덩크에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먼저 아세요? 슬램덩크 최고의 교훈 나오죠 바로 왼손을 거들 뿐 그렇죠 왼손은 거들 뿐 성대는 왼손은 거들 뿐 성대는 거들 뿐 그렇죠 성대는 거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성대로 소리를 다 내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호흡에 후에 성대가 거들어주기만 해도 후 소리가 나올 텐데 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점을 탁 찍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한 번 더 이 손을 한번 여기다 대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가 좋아요 그렇죠 이 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이 이 이 이 좀 길게 이 이 이 이 이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꼬집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 보다는 이 이 좋아요 한 번 더 이 한 번 더 이 이 그리고 다시 그냥 이 그리고 다시 그냥 이 그 위치에다 한 번 건드려 볼래요 이 이 이 후 후 후 그렇죠. 색상 건드려서 한때 한때는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 봐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 봐 나만 힘든가 봐 지금 어때요? 소리내기? 좋아요. 편해요. 훨씬 편해졌죠? 여기에 이제 장난질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부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한때는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 봐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 봐 나만 힘든가 봐 지금 잘 하셨고요.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입을 크게 벌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입은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깊게 벌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냐면 좀 아까 그 점까지 음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가 가 가 그러니까 이 이 가 가 가 그렇게 깊게 가 그러면 한 한 땐 땐 사 사랑 랑 한땐 소중했었고 한땐 소중했었고 좀 어색하더라도 자 이제 발음을 그렇게 건드리면서 가성처럼 내볼 거예요. 한땐 소중했었고 둘 셋 한땐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제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봐 이렇게 넌 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봐 나만 힘든가 봐 그럼 발음도 훨씬 정리가 되고 소리도 어때요 이게 훨씬? 깊네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깊게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와우 네. 자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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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